중구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 합격을 위한 1대1 맞춤형 자기소개서 집중 컨설팅을 벌입니다. 컨설팅에서는 현 종로학원 컨설턴트와 부원장,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상담자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상담합니다.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평일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, 토요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.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고3 수험생이나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로 중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.